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이번에는 신제품 라면 리뷰 방송입니다 처음 보는 봉지죠 저는 아무튼 처음 봤는데 삼양라면 매운맛 네 기본적으로 라면 면발 그 다음에 후레이크 분말스프 이렇게 딱 두 개 있네요 네 후레이크는 삼양라면 기존 삼양라면이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맵지 viridity 산aleyogn사 계속 씻는 한가지 첨 번 Mam 난 succes 생강 설탕 무지개 자 다 익었습니다 자 삼량라면 매운맛 생긴거는 삼량라면과 똑같은 것 같고요 아 면은 잘 모르겠는데 국물은 삼량라면 보다 확실히 얼큰하네요 매운맛이 나네요 삼량라면 삼량라면하고 맛이 똑같은데 아 매운맛이 납니다 펜다리 생선 아 이런 이 을 큰 irritating 얼마ubernetes 엄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한 리뷰 삼량라면 매운맛 솔직한 리뷰 그냥 삼량라면보다 약간 얼큰한 맛이다 약간 얼큰하고 먹다보면은 입에 약간 매운맛이 감동하는 정도의 맵기 요정도입니다